242번 교육생! 242번 교육생! 자 상대팀에 대한 한마디 한번 해봅니다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제발 천천히 좀 해주세요! 238번 교육... 액션! 리사... L.I.S.A. 리사... 감사합니다 이게 뭔 발소리 이어서 펼쳐진 리사씨의 코믹댄스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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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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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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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씨, 반바지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너무 혼란달아가지고 이런 패스, 역시 YG야 어떻게 하면 돼요? 아이돌 아이돌 이들 나왔어요 진짜요? 대박 이렇게, 이렇게 자약을 들라 제이는 사약을 들라 제이는 사약을 들라 사약을 들라 다 어려워 깜짝이야 깜짝이야 알고 있었어 그냥 올려줘야지 리스타도 안 빼잖아 안 빼죠 자기가 그냥 요즘 뭐 잘하는 거 잘하는 거지 뭐 리사야 리사가 춤을 정말 잘 춰요? 응 안 짱이야 이사생도 내일 유경물품 뭐뭐 챙겨야 됩니까? CS복 하고 몹시하고 수건 총 닦는 거랑 권투하 조용 네 elegance Aah 진짜 약 Myself 대박 양 ideas 와 우와! 야, 딱따움 춤! 야, 그대로 바로! 다리 왜 저래? 얘 뽑으신 이상한데? 왔는데 얘? 다리 왜 저래? 얘 뽑으신 이상한데? 왔는데 얘? 다리가... 이상한데? 이상하세요? 왜 저래? 이상해! 야, 왜? 좀 이상하다! 잘하는 거야. 호주식으로 해주세요. 이거라고 해야 되나요? Can I clean the table? Can I take this for me? Can you clean this for me? 아, 네. 아, 이거는? 오! Can I clean this for me? 모션까지 완벽했어요. Can I clean this for me? 왜 이렇게 거부하네? 안돼, 안돼. 야, 돔. 야, 돔. 깜짝이야. 야, 천알만 때렸어. 오,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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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 뻥 떨리는 거라 해. 뻥 떨리는 비비언 이상하게은ences 로제랑 네 말vie headers여? 네 말vie kiedy most of us 와중에 executive 제작자라는 얘기에요. 저는 사랑을 발부터 여기까지 끌어온아icken. 방금 만들었지? 상품 만들었는데? armour 벌써 전에 만들었었어요. 한 번 해봐요. 자랑을 모아서 아우! 모아서 아우! 괜찮네. 누가 내가 남자라면 사귀고 싶은 멤버는 있냐고 이유도 말해달래요. 뭐? 이사 붙어. 나부터? 응. 나는 나. 아 진짜 잘했어. 저희 표정도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렇게 아... 오 언니! 이런 거 찍었어요. 고급자 고급자. 그쵸? 응. 오 야. 약간 좀 톤 있어 보이죠? 사실 없습니다. 어? 이거 선생님 모자 아니에요? 제가 한 번 써볼까요 진짜?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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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춤춰. 춤춰. 갑자기 산업점에 진짜. 저는 저기 보고.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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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딱. 이렇게. 빨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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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핑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들어온지 리사. 과연 노래방에서 어떻게 들어온지 리사. 왜 리사가 저 막박이 가발을 쐈죠? 리사가 바로 골랐어요. 띄워놨어. 지수껀데. 나도 바로 골랐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영어로는? 영어로는? 어. 제가 가도 되냐면 어딨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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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ere's the toilet? 어떤 거 거네. 저 그렇게 하기 싫었어요. 거의 그 가게의 주인이야. Where's the toilet? 하? 하? 자. 리사. 아기 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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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사 한국말 잘한다. 짱이다 라는 말도 안 해. 리사 그러면 몇 개 국어 해? 어? 세 개. 3개 국어. 3개 국어. 4지. 뭐야? 뭐야? 형. 리액션이. 3. 3. 3. 왜지. 4. 3. 4. 3. 4. 4. 4. 5. 4. 자 이거는. 6. 5. 6. 7. 5. 5. 7. 5. 5. 6. 이 사람 납치하게 되어야죠. 저희가 도해주고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아 표정이 그렇게 안 좋네요. 멀리서 진짜 열심히 한다고. 아 지금 우리 주원이 웃고 있어요. 아 지금 고개 돌렸어요. 여기 보고 있어요. 승범을 깡기답니다. 바닷속 뛰어내분들은 아빠 사과. 빨리 떠줘요. 빨리 떠줘요. 아빠가 있어요. 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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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정리해. 뭐하는 사람 말해? 무슨 몸을.. 몸껑질을.. 아 힘들어.. 리사님 딱 봐도.. 양 대표님 말투도 없을까요? 5,6,7,9 아 뭐 채팅하네 5,6,7,9 아 뭐 채팅하네 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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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8 위 파당 위 파당 하하하하 아 일어나 일어나 아 아아 알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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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이유 난 또 네 앞에 서 있어 만찍만 골라하게 돼 정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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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네가 왜 그래 난 이제 차가움을 틀어낼 일 있어